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는 분갈이는 아니구요 나우리 지금 두개가 있는데 두개의 나우리 조금 어리긴 하지만 너무 멋이 없이 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손질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목대가 조금 길은 아이들은 제가 커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놔두고요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커팅을 해가지고 정돈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좀 말렸다가 또 나중에 심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예쁜 모양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보니까 고수님들이 이렇게 목대를 좀 가까이 자르시더라구요 그러면 밑에서 자구가 다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소복하게 예쁜 모양으로 자리를 잡는 걸 봤어요 개체수도 늘리면서 자구도 많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좀 자를게요 조금 멋이 없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가지런한 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일찍 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목질화가 되기 전에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별로 안 예쁜 입장을 이렇게 따서 보관을 해가지고 말려서 아이들을 나중에 심어줄 거고요 이것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요 많이 자를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수형이 방해되는 건 전부 다 자를 거예요 여기도 조금 이제 완전 묵질화되지 않은 곳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둘 거예요 이런 거 좀 안 예쁜 입장은 따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잘라줄 거고요 과감하죠? 저는 좀 과감할 땐 과감해요 소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입장을 좀 따줬고요 이것도 이 정도 잘라주고요 이것도 너무 수형이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이 정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잘랐습니다 소심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 삐죽하네요 이것도 자를게요 나중에 여기서 자구가 나오길 바라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요정도로 해서 요거 이제 또 키워가지고 나중에 또 예쁘게 자랐을 때 제가 또 수형을 잡아줄 거고요 이게 21년 8월 31일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둥갈이는 안 해주고요 요거를 나중에 가지를 잘랐다고 써놓긴 해야 되는데 지금 팬이 없네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줬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를 적심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우죽순으로 이렇게 너무 모양이 없이 크고 있는데 이 정도 자르고요 이것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수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어우 죄송합니다 요거는 놔두고요 요것도 이렇게 내려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라줄게요 요것도 별로 모양이 안 예쁘니까 좀 잘라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늘어뜨리는 용도로 아우 나오길 부자 되겠습니다 아우 나오길 부자 되겠습니다 아우 이것도 자를게요 새로 키울게요 몽땅하게 지금은 자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늘어뜨리는 용도로 이렇게 키울 거에요 요정도만 자를게요 요렇게 해서 수형을 만들어 봤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손질해 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나중에 또 해주기로 하구요 그리고 호전무가 지금 제가 그늘 쪽에 놨더니 이 호전무가 조금 입장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안 예쁜 입장은 좀 잘라주고 양지바른 쪽에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떨어진 자리에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자구가 이렇게 나오니까 입장을 조금 잘라서 말려주고요 이런 거는 어 죄송합니다 잘라서 말려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말랐을 때 입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만 이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꽃대였는데 꽃대도 한번 잘라줄게요 잘라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삽목으로 심어줄게요 여기 그냥 꽂아 놓을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요 나중에 자구가 나와주면 고맙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해가지고 조금 햇빛 쪽으로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하는 아이들은 이만큼만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